2020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원초등학교 교사 임혜량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찾아뵙는 금요일의 과학터치 실시간 강연입니다. 특별 강연을 제외하면 앞으로 단 한 번의 강연만이 남아있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과학계 여러 곳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여러분들도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과학 지식과 경험들을 공유해 나갔으면 합니다. 생각 공유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입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세요.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가톨릭대학교 김동하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염증반응과 질병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의 강연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보통 우리 몸의 방어기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염증반응이 어떻게 질환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염증성 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강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 이과대학 김동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반응과 질병이야기입니다. 올 초부터 대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만나뵐 수 없어서 무척 아쉬운 마음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한 제 연구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내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연구한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 소개 그리고 제가 연구한 염증성 질환 연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염증성 질환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연구를 할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청소년 여러분들이나 생명과학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생명과학자의 진로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간단한 개념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학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을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이러한 세포가 세포 안에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구조는 염색체라는 구조 안에 응축되어서 보관되어 전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유전 정보가 부모로부터 후대 세대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유전학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비교적 최근에 확립된 분야인데요.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후성 유전학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후성 유전학은 영어로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데요. 유전학이랑 다르게 앞에 에피라는 말이 붙어있죠. 이 에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오버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뛰어넘는 그 이상이라는 의미죠. 엄원적인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전학의 개념을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뭔가 뛰어넘는 유전학 개념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어떤 것이 새로운 건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유전 정보는 세포 안에 염색체 구조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한된 공간 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여기 보신다시피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의 DNA 가닥을 꼬아놓은 형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DNA 정보가, 유전 정보가 이 단백질에 감싸여져 있게 되면 이 유전 정보를 발현할 수 있는 여러 단백질들이 접근해서 발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유전자 발현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어떤 신호가 작동을 하여서 유전 정보가 발현이 돼야 될 때는 지금처럼 DNA 가닥이 풀리게 되고 이렇게 풀린 DNA 가닥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전자 발현 메커니즘들이 접근할 수 있게 돼서 새롭게 유전 정보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유전자 발현 양상을 조절할 수 있는 요소에 변화를 주는 것, 이런 부분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바뀌느냐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이 둘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입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자극에 놓이게 되어서 결국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은 조금 통통한 모습이 되었고 한쪽은 보통의 체형을 유지하게 되었죠. 이런 것들이 같은 물려받은 정보는 동일하지만 어떠한 삶의 자극에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임에도 다른 성향과 다른 외모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다른 예를 또 들어보면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자라나는 환경,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면 식습관, 혹은 운동, 혹은 학습 등 외부에 노출되는 다양한 자극들의 차이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보이는 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병 발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유전자 발현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라고 지금 보이는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후성 유전인자인데요. 다시 말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후성 유전인자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일란성 쌍둥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 반면 한 명은 건강한 삶을 또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후성 유전인자 질병을 조절할 수 있는 후성 유전인자를 새롭게 발굴하고 이런 후성 유전인자를 조절하게 되면 질병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염증성 질환입니다. 염증성 질환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염증 반응인데요. 염증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의 1차적인 방어 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 원래 닫혀있던 구조가 열리게 되어서 감염에 노출이 많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면역 세포들이 여기 지금 보이시는 면역 세포들이 상처 부위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돼서 감염이 될 수 있는 세균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기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외형적으로 볼 때 열이 좀 나고 그 다음에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이 바로 이 면역 세포들이 방어 기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불교의 원리 중에 중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뜻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생체 내에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반응들은 사실 이 중도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 또한 균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래 염증 반응이 원래 기능대로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강도와 염증 반응이 적당한 시기에 꺼지는 것이 종료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원래 필요한 방어 기장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게 염증 반응이 발생하거나 또 그 지속 시간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체계가 다시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오히려 해를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도 새로운 굉장히 좋은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질환 대표적인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에 원래도 되게 유명했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유명해진 폐렴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라고 줄여서 보통 IBD라고 하는데요. 크롬병 등이나 괴양성 대장염 등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염증성 장질환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어르신들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염증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 연구 곧 염증성 질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들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암도 있고 심장 질환 그리고 신경 질환 그리고 대사 질환까지 다양한 합병증이 유발되고 염증 반응이나 염증성 질환이 조절이 안 되고 지속되면 이러한 대표적인 질환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나 염증성 질환을 조절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다른 질환들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연구한 염증성 질환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증성 질환 중에서 폐혈증과 IBD를 가지고 먼저 연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제가 연구한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염증성 질환과 관련한 샘플을 통해서 새로운 후성 유전인자 그 질환에서 작동할 수 있는 후성 유전인자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성 유전의 핵심은 유전자 발현 양상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발굴한 인자가 유전자 발현 양상에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환에서 이러한 후성 유전인자를 조절할 수 있는 약제 저해제나 활성제 등을 처리했을 때 실제로 질병이 완화되고 치료되고 제어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폐혈증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폐혈증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혈액이 감염되는 것입니다. 혈액이 세균에 감염되는 질환인데요. 이 폐혈증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혈관 우리가 우리 몸에는 혈관이 온몸에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 혈액이 이동하는 다시 말해서 감염된 혈액이 이동하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장기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들이 다시 이 장기들을 손상시키게 되고 이러한 손상된 장기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폐혈증이 위험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달 이내의 치사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20에서 3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이런 이유는 일단 폐혈증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폐혈증의 증상이 초기에는 감기처럼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있거나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감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발병 초기에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고 초기 대응을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혈관을 타고 세균들이 이동하게 되고 장기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장기가 기능을 상실하게 돼서 그 효과로 폐혈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 달 이내 치사율이 높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폐혈증의 치료는 보통 손상된 장기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그다음에 수액 치료 그리고 감염된 병소를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도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손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러한 손상을 근본적으로 상위해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는 가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항생제를 투여하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혈증에서 그런 것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세균에 감염되었는지를 우리가 검사를 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내는 동안이 5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항생제를 그 세균에 정확하게 맞는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그 5에서 7일을 버티지 못하고 폐혈증이 증상이 약화되는 시간이 그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치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기작을 혹은 치료제를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더 치사율을 낮출 수 있겠죠. 제가 연구한 방법은 주로 돌연변이 마우스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LSD1이라는 단백질인데요. 후속 유전인자로 잘 알려져 있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에 살짝의 변형을 주어서 활성을 없앴습니다. 없앤 경우에 없애고 그 다음에 정상 마우스와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CLP라는 실험을 통해서 CLP는 마우스의 맹장을 수술을 통해서 뚫어가지고 인위적으로 폐혈증을 유도하는 실험입니다. 그렇게 폐혈증을 유도했을 때 정상 마우스와 돌연변이 마우스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관찰하고 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정상 마우스의 경우에는 폐혈증이 유도되었을 때 이게 지금 폐단면 사진인데요. 폐렴 증상이 저렇게 색깔이 진해지는 것이 폐렴이 나타났을 때 보이는 것인데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 돌연변이 마우스의 경우에는 폐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폐혈증이 유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돌연변이 마우스가 아니라 정상인 마우스에다가 저 돌연변이 마우스와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두 종류의 저해제를 처리하였을 때도 역시나 돌연변이 마우스처럼 폐혈증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폐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성 유전인자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보시면 폐렴이나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났을 때 발현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 유전자들의 양을 확인해보았을 때 역시나 돌연변이의 경우 정상인 경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역시나 저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봤을 때도 폐혈증이 유도되었을 때 훨씬 덜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존율 실험을 확인해보았을 때도 폐혈증이 유도되고 정상인 마우스가 모두 다 죽게 되는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해제를 나중에 처리해주게 되면 폐혈증의 증상이 완화되고 생존율도 두 경우 모두 50%에서 60% 이상 생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성과를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폐혈증을 치료하는 어떤 단편적인 치료법보다 염증 반응 관련 유전자 발현 자체를 억제해서 보다 근본적인 폐혈증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 발병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대응이 실패하게 되면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발병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더라도 폐혈증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러한 저해제 등을 처리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생존율이 지속되고 증상이 완화된 타이밍에 항생제를 확인하고 투여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주제는 IBD와 관련된 건데요. 둘 다 염증성 질환이죠. IBD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장애, 대장애 일어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또한 크론병과 대표적으로 괴양성 대장염이 있는데요. 이 둘 모두 정도와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과도하게 대장에서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지속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런 IBD의 원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세상의 모든 자극이 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만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제어하거나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막으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또 발병하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이나 제어법 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고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연구하는 전략은 동일합니다. 돌연변이 마우스를 활용했고요. 이번에는 변화를 준 게 아니라 이 RORα라는 아까 LSD1과 다른 또 다른 후성 유전인잔데요. 이 후성 유전인자를 대장에서만 특이적으로 결손을 시켰습니다. 발현을 하지 않도록 바꾼 돌연변이 마우스를 활용하였고요. 역시나 질병 상황을 유도해야 돼서 DSS라는 물질을 물에 섞어서 쥐들에게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괴양성 대장염을 유발했죠. 그리고 정상 마우스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대장염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장염이 생기면 다 겪어보셨을 테지만 일단 체중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탈수 증세들이 오죠. 그래서 DSS를 투여하는 동안은 굉장히 체중이 감소하는데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이제 회복을 하게 되죠. 근데 정상인 마우스는 저렇게 원래 체중으로 회복되는 반면 돌연변이 마우스의 경우에는 정상 체중으로 회복되지 않는 양상 다시 말해서 계속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마우스의 장을 적출해서 그 길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보시면 14일째 되면은 이미 DSS를 넘어서서 회복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 과도한 염증이 일어나서 괴양성 대장염이 진행이 되면 장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염증 반응에 의해서 손상된 것이 제거되는 것인데요. 근데 회복되는 양상에 따라서 다시 길이를 회복하게 됩니다. 정상 마우스는 회복하는 반면 돌연변이 마우스의 경우에는 손상된 채로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짧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의 절단면 사진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5일째에는 둘 다 가장 극심하게 염증성 질환이 대장염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둘 그때까지는 차이가 없다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8일째에는 정상 마우스는 회복되는 반면 그 다음에 돌연변이 마우스의 경우에는 회복되지 않고 더 심각하게 염증성 질환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후속 유전인자를 연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괴양성 대장염을 유발하고 정상 마우스와 돌연변이 마우스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는 돌연변이 마우스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양의 사이토카인들이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치료를 위해서는 약제 처리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SR3335라는 ROR 알파의 활성제를 한번 투여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ROR 알파가 결손됐을까 없는 경우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 훨씬 더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성 질환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ROR 알파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면 반대로 염증성 반응을 줄여주고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의 발현도 떨어지겠죠. 그 예상과 동일하게 ROR 알파의 활성제를 처리하였을 때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의 레벨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낮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원인이 다양해서 난치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는 IBD의 증상을 ROR 알파 활성을 통해서 조절하고 유전자 발현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 지금 제가 염증성 질환과 관련된 연구를 더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에 또 새롭게 적용해볼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듯이 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또 계속 이어서 해볼 생각인데요. 먼저 이 코로나19는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일찌감치 올 초에 팬데믹을 선언했죠. 그래서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했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매일 실시간으로 현황이 확진자 수와 전 세계적인 사망자 수 나라별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돼서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공유해야 될 만큼 굉장히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공동 대응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피지기며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아야지 적의 특성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성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독특한 것이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물적 특성에는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대사가 가능한 것 그리고 증식, 유전 적응 등의 생명현상 기본적인 생명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죠. 자기 복제가 가능하고 또한 돌연변이 가능한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생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생물적 특성으로는 핵이 없고 세포막 등의 기본적인 세포 소기관 등이 없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효소가 없어서 독립적인 물질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딘가 숙주를 삼아서 다른 동물들 내에 침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물체 밖에서 다른 숙주동물 밖에서는 결정체로 존재합니다. 마치 이거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대처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모두 다 차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한쪽을 막으면 역시 한쪽이 열리고 하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잘 알려져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류가 있는데 보시면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익히 들어본 것들은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지금의 코비드, 코로나19까지죠. 이렇게 계속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변종이 가능하고 변종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했다고 해도 다음 버전이 나오게 되고 또 다음 버전이 나오게 되고 지금의 코로나19를 제압하더라도 또 다른 변종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것 전체, 앞으로까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 왜 쉽게 일어나냐. 유전 전달 물질을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전달 물질을 DNA가 아닌 한 가닥의 구조로 되어 있는 불안정한 RNA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박쥐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박쥐를 숙주로만 삼아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저 형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는 자리를 잡을 수 없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변종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보도에도 나오고 했지만 천상감이라는 동물로 옮겨지면서 RNA 재조합과 변이가 일어나서 천상감에 적합한 형태로 변종이 일어난 것이죠. 천상감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 이어져서 결국 사람한테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숙주로 삼을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흡기로 전파되고 호흡기로 옮겨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유도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일단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폐입니다. 조직이. 그래서 폐에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폐렴이 가장 먼저 유발되고 쉽게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폐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게 앞서서 제가 이제 제 연구 내용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다양한 사이토카인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타나게 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일어나면 몸에서는 지금 뭔가 침투해서 계속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염증 반응의 균형을 잃고 주변 자신의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되는 정도로 과도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도 증상을 좀 완화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폐렴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사이토카인 폭풍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이렇게 치료제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을 제어하는 것은 기존의 항체 치료제들을 여러 종류를 투여하는 겁니다. 다양한 왜냐하면 항체 치료제는 하나의 특정적인 사이토카인밖에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과 시간 여러 가지의 비효율적인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한 번에 유전자 발현 단계에서 제어할 수 있는 후성 유전자 조절제를 활용하게 되면 이 유전자 발현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쉽게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앞선 논문에서 LSD1이라는 물질의 후성 유전자의 저해제를 가지고 폐혈증의 생존율 테스트를 해서 효과를 봤었는데요. 이때 사용한 이 저해제를 가지고 코로나19 연구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초기에 발생했던 중증 코로나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 지금 다양한 사이토카인들의 레벨들이 나와 있는데 중증 환자의 경우 정상과 달리 이런 사이토카인 레벨이 전부 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썼던 LSD1의 저해제를 처리한 경우에는 보통 정상인 경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러한 사이토카인 폭풍들이 잠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또한 연구를 마치고 올해 해외 저널에 이러한 연구 내용이 논문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서 특이적으로 작동하는 후속 유전인자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속 유전인자와 질환이 연결되는 연구 결과들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다 보면 이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한 내용을 가지고 임상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를 하고 실제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형하는 연구를 꾸준히 지속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자의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생명과학자의 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명과학 박사가 되는 과정은 생명과학 관련 전공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겠죠. 그리고 4년 동안 학부생활을 해서 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 4년에 거쳐서 학위 수료를 하게 됩니다. 수료는 학위를 받는 것과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수료는 이수해야 할 강의를 다 마쳤다는 것뿐이고요. 학위를 받게 되기 위해서는 논문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해진 바가 없는 과정이죠. 저의 경우에는 수료에 3년이 걸렸고 그 이후로 5년 동안 더 연구를 진행해서 총 8년 동안 학위 과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훨씬 더 단시간에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위 논문이 완성되는 과정을 풍자한 만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사실 재미도 있고 과장도 있지만 현실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개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논문 최초의 디자인은 예쁜 고양이를 만드는 것이죠. 예쁜 고양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디자인하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학위 과정 초기에는 꼬리 부분에 아주 작은 것에 지역적인 것에 집착을 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죠. 하지만 이제 중간 단계로 완성이 되게 되면 꽤나 완성된 형태의 고양이가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지도를 거치고 나면 원래 있던 게 사라지고 없던 게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모습의 미완성 작품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논문을 완성하려고 하면 초기에 논문의 요약본인 초록을 작성하게 되면 이것은 고양이를 넘어서 굉장히 용맹한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부가 큰 거겠죠. 하지만 논문을 마무리해 가면서 점점 교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의문이 들게 되고 실제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형태의 결과물이 고양이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닌 형태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은 예상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하지만 항상 그 결론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제가 만든 논문은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같이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애틋하고 애착이 가게 되죠. 이것도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연구 목표의 진학 과정입니다. 시기별로 보시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연구를 하고 싶어서 원하는 연구실을 선택해서 진학을 하겠죠. 하지만 대학원생이 되면 지도 교수님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이제 좀 독립적인 연구를 하고 싶어서 빨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면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해야지 하지만 조교수가 되면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 업적 평가에 맞춰서 연구의 목적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정교수가 되면 좀 안정됐지만 실제로 연구비를 받는 것이 연구를 하는 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비에 맞춰서 또 연구 목표 설정을 하게 되죠. 실제로 정년에 가까워졌을 때야 비로소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생명과학자의 길은 너무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절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힘든 시간들을 겪긴 했지만 이 학위 과정을 거친 끝에 학위 논문을 완성했고 제가 늘 꿈에만 그리던 저널에 학위 논문을 게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됐었고 이렇게 결국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성취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 결과가 실제로 보도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진짜 실제 치료제로 이런 나치성 질환의 치료제로 연결될 수 있다면 과학자로서 그만큼 보람되고 값진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연구를 꾸준히 해나갔을 뿐인데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시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인정받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인정받은 마음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제가 책임감 있게 더 좋은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생명과학자로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심과 그리고 그냥 일이 일비하지 않고 시행착오는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묵묵히 자신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끈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난 9월에 새롭게 가톨릭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새롭게 자리를 잡고 독립적으로 저도 지금 연구를 해보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궁금한 점도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연에 대한 질문들을 선별하는 동안 교수님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과학터치 실시간 강연해 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아쉽게 직접 만나 뵙고 얘기하는 시간들은 허락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이따가 질문에 대답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어떤 질문들이 나왔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지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후성 유전인자와 면역치료나 줄기세포 등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우수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치료제나 혹은 백신 개발에 대해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백신과 치료제는 엄연히 다른 건 알고 있죠. 백신은 예방하는 제고 그다음에 치료제는 말 그대로 병이 발생했을 때 그걸 제어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방법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줄기세포나 면역치료제 등을 활용해서 확인하는데 후성 유전인자를 가지고 어떤 치료를 도입한 사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임상적으로 개발해보고 싶은 상황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핵심인데 앞서 발표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후성 유전인자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토카인이 발생이 이미 했을 때 발현이 돼서 활동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잡아서 치료하는 효과보다는 발현 자체를 억제해서 발현 수준 단계에서 억제를 해서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하나의 사이토카인들을 각각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에서 조절하고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후성 유전인자는 그 인자 하나만을 조절하는 저해제라든지 혹은 활성제를 투여함으로써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한 번에 제어하고 기능을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성 유전인자의 핵심이 유전자 발현 양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유전자 발현 양상의 수준에서부터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후성 유전인자가 더더욱 많이 개발이 돼서 얼른 빨리 우리 생활 속으로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병원에서 염증 숙치가 높아서 입원하라는 것은 폐혈증을 의심하는 것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사실 폐혈증은 정확히 얘기하면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혈액이 감염되는 것에 되게 국한되는 질환입니다. 사실 혈액은 혈관이라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구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혈증의 경우에도 발병을 하는 것 자체의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도도 낮고 우리가 증상을 자극하는 이유가 발생 빈도는 다른 암이나 대사질환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혈관을 뚫고 혈액 내로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빠른 시간 안에 사망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에서 얘기하는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은 꼭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 오염돼서 유발되는 염증 반응에 대한 수치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다른 부위에 어디가 닫혀서 낫고 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장기에 어떤 손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면 우리는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균에 오염되는지도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배제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 장기에 어느 부위에 뭔가 손상이 있어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수치로서 생각하면 되고 뭔가 어쨌든 폐혈증은 아니지만 어딘가에 약간은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근력운동으로도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근력운동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몸은 다 따로 각기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근육 따로 뼈 따로 무슨 어떤 장기 따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작용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운동으로 근육량이 높아지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균형 밸런스 그걸 이제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근력운동 자체는 근육이 발달하고 직접적으로는 근육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우리 몸에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자극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적인 자극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면 염증 반응 또한 결국은 어느 한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건강 요소의 어느 한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서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우리 몸에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은 되긴 되는 거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혈증을 항생제 없이 자연치유는 불가능한가요? 세금 감염 시 항생제 사용이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19와도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가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도 전혀 증상 없이 열도 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중증 폐렴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러죠. 물론 노약자들이 그럴 확률이 높은데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건 딱 하나입니다. 면역 기능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면역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의 바이러스가 수치로 100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해도 그걸 버티는 힘이 300, 400인 사람은 그만큼을 다 이겨내는 거죠. 바이러스가 자리 잡고 증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폐혈증의 경우도 혹여나 혈액이 감염되는 상처가 나거나 혈관이 어떻게든 오픈되는 상황에서 균이 들어가서 침투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혈액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세포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들이 이를 극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굳이 항생제를 처리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증상이 약화돼요. 이게 확실히 폐혈증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진단 자각 증세가 있거든요. 1일 차에는 어떻게 열이 발생하고 감기랑은 되게 미묘하게 다른데 사실 그걸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폐혈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증상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빠르게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고 어떤 균에 오염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필수적으로 항생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생제를 그냥 복합적으로 다양한 균 일단 다 한번 해보자. 시급하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로운 균들도 다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균인지를 간별해내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때까지 생존을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균인지만 확인이 되면 사실 그때는 항생제를 투여하면 거의 그냥 완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치가 되기 때문에 중증의 이상으로 폐혈증이 증상이 약화가 돼 있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항생제를 처리해서 완전히 깽끗하게 낫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 중에 폐혈증의 증상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사실은 여러 팩터가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한데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독감 증세와 비슷하게 열이 나고 그다음에 몸살이 처음에 납니다. 이때 사람들이 병원에 절대 가지 않고 감기약을 먹는다든가 집에서 좀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증상이 이틀 이상 지속이 되면 병원에 가서 감기인지 어쩐지 진료를 받아보거나 피검사를 반드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발병 초기의 대응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훨씬 더 악화되기 전에 빠르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 손상이 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어떤 독감이나 감기 증세 내가 이겨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개에 물렸을 때도 폐혈증 증상이 생겨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분명히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균이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고 그리고 감기 같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거는 폐혈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해보고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랑 나이가 있으신 분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혈액이 오염되고 멀쩡한 장기가 금방 손상돼서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이와 건강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방금 해주신 답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아토피 질환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 건가요? 아토피 질환도 기본적으로는 알러지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염증 반응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겉으로 피부에 특히나 더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곳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염증성 질환이라고 아주 특정하기에는 일단 원인 자체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원인은 알러지가 있는 물질이겠죠. 원인 물질로 시작이 되겠지만 염증 반응을 조금 제어하고 조금 덜 하게 되면 사실 상처나 손상이 덜 될 테니까 염증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제재를 처방을 해서 같이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상처도 맞고 손상되는 것도 맞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한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기에는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들 요즘 많이들 먹는데요. 이렇게 매일 먹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약이 아니고 사실 건강기능 보조식품들은 말 그대로 그 마지막 말이 핵심입니다. 식품입니다. 식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질환 연구를 하고 있지만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건강 보조식품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성격인데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 골고루 섭취해서 거기에서 영양소를 충분히 얻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염증 반응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본인이 그런 염증성 질환에 쉽게 발병되거나 본인이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위안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된다는 느낌 이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체 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생물체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거 우선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로 최대한 섭취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속 유전인자를 이용한 치료의 부작용이나 안전성의 문제는 없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치료제로 정말 적극적으로 쓰이고 하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연구가 덜 된 탓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확언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도 이게 너무 상위에서 상위에서 한꺼번에 조절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면역 반응으로서 염증 반응이 원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면역 반응으로서조차 기능하지 못할 정도로 유전자 발현 단계에서 차단을 해버리게 되면 혹시나 실제 원래 방어 기능을 상실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러면 균에 노출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어떤 질환의 상황 그리고 질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양과 횟수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임상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다 보면 확실히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연구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되겠는데 정상적인 상황 이외에 질환적인 상황에서만 특이적으로 작동하는 인자를 발굴해내는 게 그래서 제 목표가 사실 그런데요. 질환 특이적 후성 유전인자를 찾는 것이 그래서 질환 상황에서만 잘 사용할 수만 있으면 크게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표이신 질환 특이성 후성 유전인자 발굴 맞을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드릴게요. 아까 괴양성 대장염 연구 관련한 내용 중에 장의 길이가 짧아졌다가 회복되는 양상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인지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대장의 기능부터 기본적인 기능부터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대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에 노폐물을 배출하기 전에 최대한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음식물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음식물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음식물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균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체계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면역 체계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또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높고요. 그런데 이 괴양성 대장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손상된 부분은 아예 제거를 해버립니다. 제거를 하게 되고 이 대장에는 구조적으로 줄기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밑에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제거된, 손상돼서 없애버린 부분을 제외하고 이 줄기세포들이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대장의 상피세포로 빠르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아졌던 길이가 빠른 시간 안에 줄기세포의 분화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길게. 그래서 보통에 아까 보셨다시피 건강한 마우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괴양성 대장염이 생겼다가도 우리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괴양성 대장염이 유발이 됐다가도 회복이 되는 시기에는 장이 실제로는 짧아졌다가 그 다음에 회복되는 시기가 됐을 때는 줄기세포가 열심히 분화를 해서 원래의 길이대로 이게 길이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길이가 짧아진 만큼 영양소 흡수가 덜 될 테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원리가 대장애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손상된 부분을 아예 제거를 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더 단단하게 다지는 쪽으로 발달이 돼 있고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질문들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동안 멋진 강연과 자세한 질의응답을 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도입 강연은 주월중학교 윤부연 선생님께서 지구온난화와 폭우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본 강연은 숙명여자대학교 한소라 교수님을 보시고 사이토카인, 분비단백질, 세포의 언어를 해독하라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실시간 강연에서 다시 만나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및 토요과학 강연의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과 기간은 화면과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염증반응과 질병이야기라는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김동하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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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